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개인 위생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치질이죠. 이에 관련된 치약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 보조 기능들을 가지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이들에게 양치질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블라보 상품으로 나온 치약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경산업은 쿠키런과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치약 관리를 도와주는 2080 쿠키런 민트양 치약을 출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불필요한 원료들을 덜어내고 치약 관리가 가장 중요한 8-13세까지의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효능, 효과와 맛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된 주니어용 치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인기 모바일 게임 쿠키런 캐릭터를 제품에 담아 초등학생들의 쉽고 즐거운 양치 시간을 도와준다는 설명이네요. 2080 쿠키런 민트양 치약은 자사 일반 성인 치약 수준의 불소로 함유해 충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순한 민트양으로 효과적인 익냄새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 2080 쿠키런 민트양 치약은 비타민 E 성분을 함유해 잇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타르색소, 석유계 계면활성제 등 걱정 성분 4가지를 첨가하지 않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상품은 쿠팡에서 4개 7500원에 판매 중이었으나 현재는 품절이 떠있고요. 지금은 4개에 17800원 상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오늘은 쿠키런 민트양 치약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치약 등의 상품 등을 만들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양치질 하기 귀찮거나 싫어하는 일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콜라보 상품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 생산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접근법 자체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